어떻게 주말 크리스마스 성탄 주말에도 엄청 바빴죠 네 바쁘셨죠 토요일날 성탄 저녁때도 저희 중기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럼요 토요일날 제가 아침에 매블쇼 팀이랑 풋살을 했는데요 축구하셨죠 와 아침 7시쯤에 나가는데 체감 영하 20도라는데 영하 30도인데 와 죽겠더라구요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13명 모여서 축구하고 풋살하고 그리고 좀 집에서 쉬었다가 오후에는 집회 나오는데 오후에는 날이 조금 풀렸죠 근데 이미 극강에 튀다라는 공포가 돌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짧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인원 1만여 명 정도 모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영하 30도가 돼도 모인다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이번에도 행진 중계도 하고 집회 중계도 했는데 또 수십만이 그러니까 일단 온라인에는 누적 최소 수백만 많게는 천만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도 희망이란 게 이겁니다 네 올해 내내 저희들의 발목을 잡았던 게 뭐냐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집권 1년 차인데 네 좀 더 지켜보지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진보진영 일부에서도 있었고 네 뭐 중도층에도 있을 거고 보수층에도 더 많이 있었을 거고 그래도 내가 윤석열 찍었는데 좀 더 지켜보자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년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단 1월 9일이면 집권 8개월 그렇죠 곧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집권 2년 차 2년 차죠 곧 있으면 이제 3월 9일이면 당선 1년 당선 1년 그러니까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뭐 집권 1년 차인데 이런 변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난주 말한 것처럼 올해는 정말 고물과 고유과 고환율 고금리 고통 네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룡 급등 그것이 이제 막 밀려와요 네 정신없이 그냥 오호 오호 하면서 지나갔어요 네 근데 내년에는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이자는 더 올라가고 네 물가도 5% 이상 당만 지속될 것이고 미국 금리 올리고 한국 금리 또 올릴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정신이 이제 다시 이제 드는 거죠 뭐지 이렇게 너무 힘든데 한 달에 지금 집집마다 물가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수십만 원이요 이자로 추가로 드는 비용이 백만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네 왜냐하면 주택담보로 돈 빌리신 분들은 네 지금 올해 이자만 지금 뭐 사반기에 이자만 몇 백만 원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과학적 근거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이 올라 이자를 있다고 치면 빚이 있다고 치면 네 지금 현재 금리가 작년 여름에서 올해까지 2.75% 올랐어요 기준금리가요 네 2.75% 포인트 올랐죠 네 그러면 정확히 1년에 1억을 대비를 했을 때 네 보통 2% 우리가 2.5% 올랐을 때 250만 원 이자가 더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근데 275만 원 이자가 더 나와요 그렇죠 한 달 초 올급이 더 나오는 꼴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한 달 초 올급이 우리한테 그냥 정확히 우리 국민들의 가계 부채가 가구당 평균 부채가 1억이에요 네 9700만 원 돈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전체 가구 2천만 구구니까 가계부채 전체는 2천억 2천조 2천조고 네 계세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1억만 빌렸냐 이건 평균이란 말이죠 평균이죠 네 네 부자들이나 아주 정말 최상위층은 물론 부채가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예 부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결국은 서민중지상적으로 부채가 많을 텐데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5억이면 지금 8% 금리를 적용하면 333만 원이 한 달에 이자로 나옵니다 정확히 한 달에 그러니까 아이고 1억 빌린 사람들은 한 달치 월급이 이자로 나오는 꼴이 되지만 5억으로 주담대를 한 사람들은 한 달치 월급이 매달 나오는 꼴이잖아요 제가 그 지난번에 저희 찐경제콜에서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봤었는데 네 작년 그때 이른바 영끌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20대 30대 30대 초반 중반 뒤늦게 이제 그 주택시장에 뛰어드신 분이 거의 한 백만 각각 됩니다 맞습니다 80, 90만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평균 그 주택담보로 빌린 돈이 평균 한 3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최하 주택가격이 8억에서 10억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돈 자기 모으고 그렇죠 자기 돈이 매듭 아무리 3억 있는 사람도 4억은 5억 빌려야 돼요 주담대를 한 거죠 또 그 정도는 빌려줬고 빌려줬죠 50% 안팎 40% 빌려줬으니까요 맞습니다 50% 빌려줬죠 전체 가액에 그러니까 5억 정도 아까 보통 지금 소장님이 5억 5억 그러면 설마 누가 5억씩이나 그러지만 상당 부분 주택시장에 재작년 작년 집 사신 분들은 5억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주택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만 이리라 생각하는 분도 있었는데 네 전세자금 대출은 그럼 안 받았느냐 제가 방금 전에 오면서 상담받은 전화 이제 제가 오마이뉴스하고 매블시하고 티베스 민생상담원 번호를 알려드렸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010-2279-4251 우리 오마이티 보시는 분들 답답하면 또 전화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이분 딱 2억 6천을 빌린 거예요 2억 6천 네 이분은 전세자금 대출로 네 정확하게 지금 이자만 매달 100만원 나와 계산 아까 둘이 통화하면서 계산하면 실제 100만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100만원 이자만 네 이자만 원금 그대로 나가지고 네 변동금리여가지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네 6%를 넘어섰대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맞벌이 부부도 예를 들면 직장에 따라서 뭐 6,700도 되는 거 있지만 합치면 네 네 네 3,400, 4,500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200,300번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요 네 한 가구에 보통 근데 거기서 이자만 지금 100만원 넘게 나오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에 아니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돈을 갑자기 생돈 100만원이나 나와 계속 올라가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육아 비용 뭐 아이가 있으면 분명히 또 100만원 파이 될 거네요 네 네 아동수당 딱 10만원으로 지금 묶여있어요 아동수당은 그렇죠 몇 년째 네 네 몇 년째 네 네 지금 뭐 윤석열은 전혀 지금 뭐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가가 지금 집중하다가 몇 십만원이 더 나온단 말이야 아무리 아꼈어도 그럼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원래 대한민국 안 그래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가 비싼데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네 육대 부담이라고 네 맞아요 항상 공공요금이나 교통비가 외국에 비해서 싼 건 맞지만 이제 우리 서민 가게 부담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응 이렇고 내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암울합니다 정말 네 암울해서 근데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대로 방치되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어 근데 우리는 폭동보다는 뭐 유럽이나 선직보험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어 폭동이 일으키고 폭력시 하자는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폭동이나 폭력시보다는 이것을 촛불 평화적인 촛불심명령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때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랬죠 네 맞습니다 대규모 사회 변혁을 시도하면서도 폭동이나 악탈을 절대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시킨 거의 최근 선진국에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원더풀 피스플 뷰티풀 네 외국의 평론가들 와서 저한테 그렇게 라임을 영어로도 장난을 하더라고요 라임을 하고 하더라고요 원더풀 뷰티풀 뷰티풀 피스플 아 요즘 요즘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요즘 대통령 대통령도 못 써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윤석열 용래 내는 거예요 뭐 가버먼트 잉게 지면트가 레글레이션이고 아유 정말 어그레시브하게 뛰자고 제발 그 놈의 반말과 말도 안 되는 영어 좀 집어치우세요 정말로 맞습니다 벌써 그런 데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이 정말 전 세계적인 칭송을 받는 한글을 내버려두고 그러니까요 왜 쪽팔리기 영어를 쓰면 구민이 쪽팔려요 정말 그리고 뭐 알아 알아들 수도 없는 용어예요 어려운 용어예요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적절하지도 않고요 네 국민들한테 정책을 설명하면서 영어를 남발하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국립추모공원이 없어 보인다 뭐 그럼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한국어가 없어 보인다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라고 그것도 영어로 또 표현해서 네셔널 메모리얼 정말 영어보다는 사람들은 무슨 메모하는 공인줄 알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 초기 때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영어 잘한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황당한 이유를 듣냐고요 법무부 장관 영어를 잘하는 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잘하는 것이며 맞습니다 한동훈이가 그 극심한 내로남불 뭐 2차 가해를 뭐 엄단하겠다 네 논란이 있었지만 명단 공개는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겁니다 왜 명단을 숨기고 유가족들 몸무게 해서 정치 공작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진상을 은폐하고 유가족들의 항의를 봉사하려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중대범죄인거지 한동훈이 나서가지고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해놓고 지금 분양소 옆에서 캐롤을 틀어놓고 있어요 아휴 어제 추모 미사 갔다 오신 분들이 분노 얘기를 올려놨는데 캐롤을 틀어놨대요 신문일 날 때 차마 욕은 못하고 네 이게 이런 막장과 편의 그자가 김상진이 지금 그 구단체 대표로만 나오는데 언론들이 이것도 팩트를 숨긴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정확히 윤석열 팬클럽 열제대 회장입니다 엄민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그 구단 심지어는 보수단체라고 쓰는 언론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보수가 아무리 망가져도 배내대표 표현에 의해서도 최대집 전 회장 표현에 의해서도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보수가 아니죠 네 그건 보수가 아니라 그 구 폐련 세력이고 그 구 무엇보다도 그 자아가 안정권의 누나가 대통령 집무실에 특채됐던 것처럼 네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라는 걸 밝혀줘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한동훈 내 입 딱 자치고 있잖아요 자신이 윤석열 말 들어하면 샷업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마우스하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만 하고 있지 정말 이재명 괴롭히는 말은 빠짐없이 하고 네 빠짐없이 합니다 이 엄청난 2차가회가 발생하고 있는데 완전히 네 입을 닫고 있죠 샷업 한동훈 마우스하고 계시네 네 제가 오늘 윤석열 풍자로 여러분 반말 갈 거예요 야해 니들 가만히 있어 이차가회 엄단한다 하더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네 저는 원래 후배들한테도 반말 안 하거든요 네 그러시죠 네 이놈들한테는 반말 해야겠어요 왜냐면 국민한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한테 날마다 반말하니까 윤석열이 참 그래서 좀 그 주말에 네 주말에 그 집회를 하시고 많은 시민분들이 또 시청합과 그 저희 또 행진도 하시고 네 또 성탄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태원 그 시비그 이태원 참사에 시민부장소에 또 그 추모 예배도 하셨고 많은 분도 오셨던데 아까 말씀하신 그 옆에 극우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 그는 극우단체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또 보고 있는 2차가회를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참 정말로 정말로 말도 안 됩니다 네 정말 그건 예를 들면 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100m 이상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요 네 관원상제는 장례방해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장례방해죄로 기소된 사례 하나 알려드릴까요 장례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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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장례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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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죽게 만든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상주인 김현 전 의원 백원우 전 의원이 여기가 어디라고 하라고 항의했어요 상주예요 상주잖아요 그분들은요 노무현 대통령 가장 가까운 참모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 장례 방해죄로 기소했잖아요 검찰이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상주를 장례 방해로 자 그건 이명박의 심경을 한 거잖아요 VIP가 갔는데 거기서 VIP한테 항의를 물리적 방해한 것도 아니에요 좀 멀리 떨어져서 여기가 어디라고 대통령을 죽여놓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 상주들이 당신은 왜 왔어 이런 일도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뭐 이런 영아일보 드라마 나오잖아요 장례 방해죄로 기소 안 하잖아요 이건 상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기소가 됐어요 자 한동훈 윤석열이 좋아하는 반말로 할게 어? 지금 뭐 2차 가해를 엄단을 해? 가만 안 있겠다고? 안 있겠다고? 지금 날마다 장례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합동 분야소를 그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 날마다 방해하고 있어 이재명? 통상적인 토착 비리 수사다? 근데 그러면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경력 사기 어마어마한 주가 조작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 어? 왜 김건희는 수사를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고요 아무리 편을 가르고 싶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을 가르는 건 저는 문재인 정부도 내로남불 비판이 있었고 네 저는 국민들이 일각이 그런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늘 우리는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렇게 심한 일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시민분양소를 그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분양소 옆에 진짜 한 5미터가 아니에요? 20미터? 네 그렇죠 5미터 지가 와요 김상진이랑 일당이 와서 괴롭히니까 10미터? 5미터? 그 다음에 현수막 거기다 윤석열 잘한다 써놨고요 거기에 그런 현수막 거기 또 이재명 군양소를 이재명 구속도 좋고 이렇게 포위하면서 윤석열 잘한다 이재명 구속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요 저는 저는 혹시 저희 TV를 저희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독자분들 한번 가셨 분들 많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정말 황당합니다 황당하고요 정말 분양소 옆에 바로 옆에 저도 그때 가서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 가깝게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저도 직접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그 옆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유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너무 힘이 들고요 녹사평력입니다 녹사평력 녹사평력 바로 옆에 유가족을 고소까지 했어요 맞아요 또 고 막 반말 섞어가면서 유가족 대표님 조남 이 누구 고소했죠 고소했죠 자꾸 허위 사이를 퍼뜨리니까 고소했죠 허위 사이를 하나 퍼뜨리는 게 없어요 본인들이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폐륜 막말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 제발 중단하다고 무릎까지 꿇고 소고소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권 관계자들 정부당 관계자들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자리를 말리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전화한 내용은 그렇게 하죠